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쁜 여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신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고 또 진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정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흥규 권사님의 작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흥규 권사님이 조카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정기를 새롭게 내놓게 된 이유는 올해가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23년 평양신학교 2학년 시절에 경상남도 양산읍교회 조사로 파송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새로운 정기는 감루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대하신 이 덕주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주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또 새롭게 발견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재조명하였습니다. 이 덕주 교수님은 코로나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면서 이 책을 한국교회 앞에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강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정에 가면 광진구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 소양주기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신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의 언덕에 보면 소양주기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신 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400여 페이지 주기철 목사님의 전개를 읽으면서 새롭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한국교회가 내놓은 정말 소중한 신앙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정말 험난한 시절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초량교회에서 첫 단임 목회 사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산교회와 평양산정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세 교회를 하셨습니다. 이 세 교회는 모두 부름을 받을 때 교회 내쫄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분규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또 분열될 그런 조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회와 노회에서는 어느 분이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찾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청균하게 된 겁니다. 주 목사님이 차례차례 이 세 교회에 부임하여서 목회를 정말 잘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에서 주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적으로 참 안정되고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성긴 평양산정연교회는 당시 동양의 에루살렘으로 불린 평양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으로, 교회 건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할 때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노예인 평양노예의 부노예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목사님은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많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님께서 가장 성공하였을 때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그 시절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일제는 1938년부터 한국교회를 향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신사는 국민 의리일 뿐 정교의식이 아니다 하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참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지배한 요구 그 협박 아래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노예 총회가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하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회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목사총대 80명, 장로총대 79명, 성교사 총대 16명 모두 175명의 총대가 이 총회에 참석하였고요. 또 방청석에는 700여 명의 방청객들이 총회를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진행된 교회 강단에는 경찰복을 입은 경찰 간부와 경관 10여 명이 서 있었고 또 사박을 입은 경찰들, 형사들이 해중석을 둘러서 감시하였습니다. 이런 사뭄한 분위기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총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총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당시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등은 우리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 교류에 입안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한국교회는 신사참배하겠습니다. 지금 일제가 대동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시민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 노회장으로 있는 평양노에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노회습관 모든 교회는 일제히 여배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 아닌 종교의식이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에 저항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도저히 값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경찰서에 구금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부 노회장으로서 평양노예를 대표하는 노회장에 선출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노예 노예명부에서 제명을 하였습니다. 목사직을 박탈하고 면직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산정인 교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런 불운한 사상을 가진 이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면 안 된다 해서 당일을 압박해서 목사직을 박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주 목사님은 단임 목사직을 박탈당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은 목사관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누가 목사님께 가까이 오는지를 감시하려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였는데 바로 그 집은 평양 1번 경찰 간부의 첩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한켠을 마련해 두었고 또 주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교인들은 경찰서에 구금하고 고문을 가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사의 명예를 잃어버렸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3번에 걸쳐서 검찰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이제 1940년 9월 20일 세 번째 구속 이후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여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944년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옥중 순교하였습니다. 오정호 사모님도 해방 이후 1947년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주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는 6월 25일 한국전쟁 전날 북한 보이비에 연행되어서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모두가 힘들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돌라고 떠나고 홀로 남겨졌고요. 가정은 흩어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잃고 천혜의 고아가 되었고 하던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순교를 앞둔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억종 순교를 앞두고 이제 부인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하였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은 홀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두 간수 옆에서 이제 나온 주기철 목사님의 아가에서 이렇게 곤면하였습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고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종 순교해야 된다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줬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유언같은 말씀을 남기었습니다. 그래서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돔을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예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밀알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호 사모님이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듣고 실망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또한 오종호 사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주 목사님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또 유언을 남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호 사모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든 시대 아닌가요? 모두 힘들다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초기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진 목표의 소신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일제의 경쟁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였고요.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교 당국도 그리스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올 것을 혜유하였습니다. 만일 거부할 경우에는 아주 무서운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또 감옥에 쳐놓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고요. 또 심한교회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출교를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인들이 무서운 바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보내고 싶은 배교의 유혹을 느꼈고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배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일제강정기처럼 어렵지는 않죠. 노마 당국이나 유대교도 우리에게 무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린 은밀하게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잠깐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정기의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일제회의에 넘어가서 신사참배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을 때 순교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에 왔던 많은 성교사들은 일제에 신사참배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배교하였다면서 실망하면서 우리 한국을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배교한 것은 아니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도 참 무서운 배교의 시대입니다. 우린 이 앞에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기고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시대를 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라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굴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대상을 바라봐야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 홀로 경주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큰 운동장에 나 혼자 운동장을 뛰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각자의 초서에서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롭지 않냐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히브리스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소개하였고 모세의 믿음과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의 여사사사인 사사기, 사메에서 11개사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구약성서 예언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려운 시절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그 권한의 턴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들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4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잘 견디고 이겼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 청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 그러나 반대로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였던 배교자들 이 두 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순교자라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겠지만 배교자라면 설사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에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풀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믿음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삼고 그들의 삶을 펴뜨려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될 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 증인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교들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냐고 끝까지 걸어가서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의 무리에 들어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각자여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인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걸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배교자를 따라간다면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순교자를 따라간다면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실망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작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너무 저를 자세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아침에 차로 학교까지 태우다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호 교통 신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차를 타고 와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뀔 때 노란색으로 바뀔 때 제가 저 차로를 아주 여유있게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어떻게 주황색 불에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전혀 떨리지 않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아, 주황색 불은 곧 빨간색 불이 되니 천천히, 아니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따줬습니다. 아빠, 주황색 불은 곧 빨간색이 되니까 빨리 스탑하라는 뜻이야.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아빠에게 실망한 빛이 아주 역력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야? 눈빛이 정말 예상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돼서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서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참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분도 사람이고 연약한 분이시더라고요. 오종호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내 마지막에 대화를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근데 말이야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3년이 넘게 그 추운 형무소에 있다 보니까 그 숭늉 한 그릇이 그리웠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이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사람을 폐떼려 삼았다고 한다면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당시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하였고요. 주변 분들이 목사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고 목사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만일 사람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주 목사님도 엘리아처럼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없군요. 차라리 죽여줍시오. 이런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고 승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사다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가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가볍게 자신의 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셔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주목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풀이신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처럼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의미로 주권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의 임자 내서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자안이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또 주교철 목사님도 이 찬양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승교를 이 길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자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안으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자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후배 목사님의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의 아들은 장애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이고 또 자폐아입니다. 그래서 늘 혼자 살아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이 노래에 빠져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후배 목사님의 아들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장애를 겪다 할지라도 순교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후배 목사님의 아들과 같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